오늘은 맛있는 뼈이장국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한대압역에 갔습니다. 친구랑 함께 식사 한끼하러 방문을 하였는데요. 한대압역, 로데오 거리가 있고 음식점들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24시간 영업으로 꽤 음식들이 맛있다는 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도깨비왕감자탕이라는 곳인데요. 이 주차는 건물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 영업시간은 24시간 영업하는 곳입니다. 체인점 없이 안산에만 있는 도깨비왕감자탕이고요. 내부는 상당히 넓은 편으로 단체 모임 하기에도 좋아 보였고 가족들 모임이든 혼술, 혼밥 하기에도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도 한쪽 테이블에 앉아서 메뉴판을 봤는데요. 메뉴들이 생각보다 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감자탕이랑 뼛찜이랑 부대종골도 있고 뼈이장국부터 왕갈비탕, 콩나물 비빔밥, 똑불부터 냉면유도 있고 주류도 다양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있을 것 다 있고 자리에 앉으니까 바로 물부터 주시고요. 또 셀프바 따로 있어서 부족한 반찬들은 직접 더 가져다가 드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니까 일단 김치랑 깍두기랑 계란을 하나 주시는데요. 이 식사류를 주문하면 이렇게 뼈이장국이든 갈비탕 주문하면 달걀도 준다고 합니다. 이 공기밥도 대접으로 해서 또 따로 내어주셨고요. 이 집은 특이한 게 이 계란후라이를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후라이 하나 바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줬고요. 친구는 물냉면을 주문하였는데 물냉면이 비주얼이 화평동 물냉면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인천 화평동 가면은 쭉 한 번씩 먹어보는 그런 화평동 물냉면인데요. 좀 뭐 함흥냉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물, 육수 되게 괜찮고 양념장도 들어가 있고 거의 박냉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냉면입니다. 정말 세숫대야 냉면처럼 양이 상당히 넉넉한 그런 물냉면이고요. 가격도 8,000원이면 되게 괜찮아 보였고 좀 저의 내피셜이긴 하는데 옆에 화평동 냉면집이 있는데 아마 그 집과 이 도깨비왕 감자탕의 사장님이 같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화평동의 물냉면, 정말 물냉면 면발 쫄깃하고 이 국 육수도 좋고 꽤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물냉면이었고요. 여름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어서 특 해장국을 보겠습니다. 특 해장국은 이 뼈다귀 해장국 특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인지 뚝배기 그릇이 꽤 큰 그릇에 나왔고 뼈다귀는 크게 세게 들어가 있었고 우거지도 꽤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좀 팔팔 끓여서 나와서 국물부터 맛을 봤는데 국물도 꽤 진하면서 적당히 칼칼한 맛이 꽤 인상적인 그런 뼈 해장국이었고요. 뼈다귀는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되게 신선하니 살점, 이 뼈에서 잘 분리도 되고 좀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뼈 해장국이었습니다. 뼈 해장국은 정말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의 뼈 해장국이고요. 좀 살점들 발라서 이 남은 탕 안에 우거지와 함께 공기밥 말아서 국밥 스타일로 해서 먹어줬습니다. 또 뼈 해장국, 술안주 삼아서 먹기도 했지만 좀 밥 말아서 국밥 스타일로 먹어주면은 좀 제가 또 맛있게 식사하는 스타일의 그런 국밥이기 때문에 좀 맛있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 국물도 되게 좋고 살점들도 좋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그런 뼈 해장국이었고요. 무엇보다 좀 특, 특 사이즈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다른 테이블 보니까 왕갈비탕도 꽤 넉넉해서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도깨비왕 감자탕 처음 방문해 봤는데 뭐 혼술, 혼밥 하기에 좋아 보였고 냉면도 되게 만족스럽고 뼈 해장국도 만족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메뉴들이 꽤 다양하게 있는데 다 평탄을 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았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